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절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지역 대학의 위탁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관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학비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데다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보육 아동 수는 4만 6천여 명에 달하지만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전체 1,600여 곳 가운데 29곳, 수용 인원은 1,468명으로 수용률이 3.1%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수용률 10.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대기자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대전시는 대안으로 우수 인프라를 갖추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재 80곳에서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과거치